울산시가 김두겸 시장 주택 공약인 소규모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. 또 도심 용적률을 완화해 신규 주택과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조선시대 삼포 계항지의 하나였던 북구 연포동 중리마을. 남쪽으로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북쪽으로는 연포산으로 둘러싸여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된 곳입니다. 이곳에 털을 잡고 사는 집은 약 210세대.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80%에 달하고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많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마을 풍경이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로 이 마을을 선정하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입니다. 특히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기반 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울산시는 중리마을과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 앞으로 4년 동안 신규 주택 2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등 요충지에서 기존 500%인 용적률을 700%까지 완화하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의 70%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